저는 지금 유정이와 함께 조식 뷔페를 먹으러 왔습니다 저는 또 여러분 제가 윌리언어보 대표 치돌이로서 이게 민치킨 피자고요 여기 치킨 날개 있고요 치킨 갓 치킨 소세지 치킨 치킨 슬라이스 소세지입니다 일단 궁금했던 이게 양고기로 양고기 양고기라고 고기는 완전 맛있고 특유의 향이 있는데 라인은 못 먹을 것 같아요 전 나쁘지 않아요 치킨 가슴 쌀 소세지 괜찮네 확실히 호키와 조식이라 그런지 분류가 3가지예요 약간 밥이랑 시리얼 빵 이렇게 근데 했다 괜찮은 것 같아 이거는 궁금했어 다 궁금한 것 같아 나 치킨 치킨 되게 담백하니 맛있네요 이렇게 좀 더 맛있게 담백하니 또한 치킨 감사합니다.